근데 되게 넓어. 이거 나 혼자. 야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도 돼요? 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엄청 넓죠? 내가 더 넓다. 자 여러분 하이 헬로우. 자 오늘의 콘텐츠는 뭐냐면요. 친한 동생이 첫 차를 뽑았는데 얘가 겁도 없이 신차를 뽑았더라고요. 특이하게 흰색을 안 뽑고 이거 무슨 색 뽑은 거예요? 아마존 그레이. 아마존 그레이라는 색인데 제가 실물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앞모습 봐. 미쳤어. 이거 이렇게 쓱 보시면 이게 차 색상이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보면 정말 예뻐요. 제가 보자마자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겉은 솔직히 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이뻐요. 그냥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근데 여기가 너무 이뻐요. 저는 딱 보자마자 여기가 너무 이뻤어. 그냥. 그리고 얘 이게 약간 K5랑 비슷해 뒤에가. 이게 너무 이뻐. 나 셀토스는 솔직히 말하면 염담에 내릴 때 겁나.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 친구 그냥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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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편해. 근데 이거 아반떼는 원래 제가 알죠. 전 차가 아반떼였던 거. 트렁크 진짜 메리트 있지. 엄청 넓어요. 봐봐요. 근데 되게 넓어요. 이거 나 혼자. 야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들어봐도 돼요? 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엄청 날쭉. 물론 차박은 힘들어. 여기서 잘 순 없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괜찮아. 일단 외부는 이만큼 보여드리고 외부는 그냥 너무 이뻐요.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없어. 근데 진짜 이쁜 거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차값도 비싸요. 이쁜만큼. 제가 볼 때 세토스랑 그렇게 차이 안나. 자 그럼 내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거 아반떼 미쳤어. 내가 볼 땐. 이게 아반떼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제가 탔는데 실내는 솔직히 말하면 나 감히 세토스랑 비교를 해보면 실내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이게 풀업이 아니죠? 지금. 풀업이 아닌데도 이게 말이 안 돼.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도 진짜 커. 이거 몇 인치지? 이거? 10인치인가? 그치? 이거 엄청 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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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그 아날로그 식이 아니야. 나 세토스는 그거 옵션 못 넣어가지고 아날로그거든. 시트도 그렇고. 이게 일단 여기가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없어. 그전 아반떼는 이렇게 하면은 탕탕탕탕. 이 탕탕 소리가 지금 안 나잖아 이게. 아반떼 아시죠? 그 MD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아예 이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리뷰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 친구가 뽑은 차의 트립은 중간 트립이래요. 모던? 네. 네. 모던이고. 아까 제가 견적서를 봤을 때 총 금액이 2천 한 3백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많이 비싼데. 근데 이 친구 말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최고 등급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후회했어. 최고 등급을 했는데 제가 유보 패키지를 빼먹고 안 넣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다 얘기하시더라고 유보를 왜 안 넣었냐고 대체. 그러니까 몰랐지 그때는. 근데 이게 풀옵션은 보스 스피커랑 스마트 댄스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멈췄다 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알려주는 거. 근데 그런 걸 다 안 넣어버렸어. 아빠 말로는 초보가 무슨 그런 거에 의지하면서 하냐. 먼저 감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런 마인드로다가 유보를 안 넣었었어요 원래는. 근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게 편하고요. 네 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모드도 있어야 돼요. 여기 조명 색깔이 들어갔네. 여기 모드라고 밑에 있거든요. 모드. 잠깐만요. 오 나 이런 거 좋아했어. 보면은 이거 보이나? 보일까? 모드를 좀 파란색이면 이게 파란색. 에코 모드는 초록색. 에코 모드는 초록색. 스포츠 모드는 빨간색. 그럼 나는 빨강이 좋아하니까 항상 스포츠 모드로 키고 다닐 듯. 그러면 이제 기름값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한번 운전을 해봐야겠다. 가봐도 돼요? 네. 제가 한번 운전 실력 믿으시죠? 저는 풀옵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보험이 풀옵션. 아 이 친구 참. 보험을 풀옵으로 넣었대요. 자기 차나 풀옵으로 하지. 보험을 풀옵. 오. 나는 이게 올라가 있잖아. 그럼 어깨가 아파. 계속 이렇게. 너 아까 운전할 때 막 이러드만. 근데 이렇게 빡빡빡 돌리려면. 난 좀 내렸다가 할게요. 일단. 가볼까요? 내가 한번 이거 주행감을 한번 봐야겠어. 아 근데 이게 양손으로 하면 오히려 더 각 잡기 힘들어. 뭔가. 그렇다. 아 이게 세단이 확실히. 아 차 되게 부드럽게 나가요. 정말로. 근데 얘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꽝 밟아야 돼요. 꽝. 약간 브레이크가. 감도가. 나 잘 몰라. 솔직히 나 이런 거 잘 모르긴.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하나 있네. 제 차가 오히려 얘. 얘. 커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더 느낌. 제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얘가 오히려 SUV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제가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응? 그 의자를 지금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치. 아 이거. 아니 이게 세단을. 이게. 이 사람이 이거 이거. 그래. 이 느낌이 이상해. 원래 약간. 겉으로 봤더니 스포츠가크같이 생겼는데. 얘가. 들어왔더니 SUV여. 아 차체 보려고. 아 저는 그럼 이 바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렇게. 내 시야에 이 정도만 보여야 된다고 원래. 그래. 잠깐만. 언덕길 잘 됐다. 나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와. 차 잘 나간다. 여러분. 제가 셀토스 리뷰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반떼랑 비교할 때 셀토스는. 셀토스는. 네. 다 보고 있어요. 전 다 보고 있습니다. 방 방 방 이라 했잖아요. 이 친구는. 이 차도 아니야. 이 로가 진짜. 왕왕왕도 아니고 진짜. 스무스하게 올라가 버리네. 아 차 너무 잘 나왔다. 아. 아 뭐지? 근데 내가 아반떼에서 또 아반떼로 바꾸기 싫었어. 알지? 아 너무 좋아. 이거 차. 승차감 진짜 좋다. 운전할 때. 있잖아. 한치 앞을 보지만 좀 멀리 봐. 근데 이거 어떡하죠? 편집사님. 리뷰를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아는 게 없어서. 디자인이랑 승차감 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거 각이 나올까요? 편집사님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긴 할 텐데. 이게 근데 핸들이. 아 이게 핸드커버가 없어서 그러나? 좀 무거워. 나는. 이게. 이게 봐. 이게 무거워. 나는 그거. 쇠도수 사삭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삭삭삭삭삭삭삭삭 되거든? 근데 얘는. 샤앗. 샤앗. 이렇게 해야 돼. 무거워 핸들이 좀. 혹시 과일 깎으시면. 형 근데 그럴 바에는 아마 최고 등급을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정말로. 가격 차이 얼마 안 났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혜야 맘에 드는 걸 골라보려. 했는데. 이제 아반떼 풀옵션이 된 거죠. 음. 풀옵션 하니까. 아빠가 그럴 거면 소나타를 사라. 아 맞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올라가. 근데 소나타에서 그냥. 소나타 깡통이. 맘에 안 들잖아. 사실은. 그럼 또 등급을 높여. 맞아. 그럼 또 풀옵션이야. 지혜야 그러면 그냥 그랜저 사라. 아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가. 아 이거는 아니다. 나는 사회초년생이다 지혜야. 그래. 마음에 드는 것만. 야 너 근데 사회초년생 치고 이거 아반떼 2,300만 원이지. 이건 얘 비싸게 샀어요. 비싼 거 산 거야. 왜냐면 내가 셀토스가 그렇게 최고 등급으로 해서. 자 주차를 일단 하고. 다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자 승차감 확인해. 확실히 승차감은 셀토스보단 아반떼. 진짜로. 미얼로. 왜냐면 셀토스는 확실히 이게 SUV다 보니까.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당 당 당. 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아까 돌길 올 때. 셀토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이러면서 와요 우리가. 당 당 당 당 당 당. 이러면서 가는데 얘는. 당 당 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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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하나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놓는 건데 이게 네비로 쓰셔도 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충전이 안 돼 충전 보이세요? 오마이갓! 나 이거 가르쳐어! 야! 이혼이 진짜? 이렇게 충전하는 거야! 카메라 한 번 흔들어도 돼? 이거 좋은 게 여기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꺼줘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꺼줘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엔 이 버튼 한 번 누르면 되거든 이거 엉뚜 펴줘 이러면 여기 엉덩이 진짜 뜨거워 엉뚜를 켤 바엔 이거 한 번 누르면 되거든 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아반떼 리뷰였고요 여기서 끝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이제 결론을 낼게요 이쁘다 그리고 되게 이쁘다 그리고 정말 많이 이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죄송해요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쁘다는 거는 제가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고 셀토스랑 굳이 비교를 하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셀토스 여자는 아반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것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